와 이쁘다 아 알프스 같아요 아 어쨌든 오늘 오늘 게스트분은 또 너하고는 연인까지 갔었잖아 그래서 되게 또 모시기 힘든 사람들이잖아 역시 친구가 바짝 긴장해 역시 역시 보고 있으면 떨린다고 나 진짜 당장도 못했다 나도 못했어 나도 패러글라이딩을 탈 줄은 생각도 못했어 누나 친구야 아 진짜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절대 잊지 못하겠다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그냥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좀만 창문 탈